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통해 건강도 챙기고 서로 교류하는 시간 23일 세곡동 탄천 파크골프장에서 제1회 강남 시니어 파크골프 대회가 개최됐는데요. 이 대회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화합을 도모하고자 처음 마련됐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서로 즐겁고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5세 이상 국민 150명이 참여해 다양한 난이도의 코스에서 남녀 개인전으로 파크골프 경기에 임했습니다. 맑은 가을 아름다운 탄천을 벗삼아 경기에 매진하며 활기찬 시간을 보냈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